아니, 성경씨는 길이가 다르잖아요. 우리가 민치가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되게 시원시원할 것 같아요. 저도 약간 그런 시원한 액션 한방을 저는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와이어를 저는 연습을 했어요. 현실 싸움보다. 와이어 그거 너무 저기 많이 땡기지 않던가요? 그거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고 거기서 연습했을 때 그 액션이 있었는데 현상에서 바뀌어가지고 와이어를 두 줄을 딱 해서 균형을 잡아줬는데 갑자기 한 줄로 돌려차기로 바뀌어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너무 아니, 우리는 이제 무게가 있으니까 되게 땡겨. 성경씨는 이제 어디 이렇게 막 낄 때는 없죠. 그치, 그래서 고통이 덜하고. 와이어 한 번 탔다가 나 진짜 와... 맞아요, 그거 말 못할 고통이 있어요. 어떻게 아프다고 이렇게 만질 수도 없잖아요, 그 위 자체가. 여기요, 여기. 그러면 뭐 어디가 아픈데요? 라며 또... 아... 얘기하기도 애매한? 괜찮은 것 같아요. 아 잠시만요. 감태해야 되는. 최선한님.